그런데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딱 도장 찍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격이 막 미친듯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당연하죠. 단계가 있더라고요. 강남에 몰려있던 재건축 단지들의 전셋값과 매매 가격이 동반 같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압구정 등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평당 1억 시대를 열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는데 서울과 경기도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규제 지역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가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풍선효과가 나타나니까 이로 인해서 서울과 경기권 집값이 다시 또 상승하게 된 겁니다. 계속 오르는 거죠. 다 오르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 얘기할 때마다 부동산 적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몰랐을까? 이런 부작용이 있으리라는 걸 전문가들도 조언을 해줬을 텐데.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몰랐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몰랐다기보다 안 들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당시에 돌아가서 언론 기사 찾아봐도 되겠고요. 그때 나왔던 관련 리포트들, 분석 보고서를 봐도 이런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나 그때 당시는 여기 이런 의견을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저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라디오라든가 이런 매체에 출연해가지고. 아니다. 단용히 규제를 해야 된다. 어떻게 살지 않고 재건축 아파트를 받느냐. 일종의 투기 세력이다. 이쪽에만 우리 속된 말로 꽂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규제도 잘 되고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그때도 이런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또 의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집이다. 안 들으려고. 그런데 시간적 여유는커녕 부작용이 굉장히 빠르게 금세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타났죠.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한 이런 집주인들은 빨리 2년 살려고 이러다가.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또 이때 때마침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사 3법이 실시가 됐는데. 임대사 3법도 또 내용을 보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 경우에는 그 세입자는 대항을 못해요. 맞아요. 계약갱신청구권도 못 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입자들은 또 나가야 되고. 또 일부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여유가 많은, 돈 많은 분들은 그냥 공시를 또 비워두고 집주소만 옮겨. 평범이죠. 이런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나오니까 1년 만이죠. 지난 12일 날 전면 백지화를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더 시장의 반발은 크죠. 그래도 그나마 1년 만에 부작용을 인정하고 폐지를 했다라는 건데.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갑론, 을박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거 인테리어들에서 들어가고 막 전세 난민되고 막 이런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완전히 우렁당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이게 뭐지? 그럼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나는 뭐 누구한테 당한 거야? 이렇게 되는데 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한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된 건데. 고스란히 이런 피해는 또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거구만. 그렇죠.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말 듣고 또 망했다. 이건 뭐 사기다. 이런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데. 한 서울에 집주인의 쓴 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1억 원이나 들여서 인테리어 했는데 내가 뭘 한 건지 웃음만 나온다. 잘 살고 있다가 둘째에 쫓겨난 세입자는 무슨 죄냐. 이 세입자는 또 뭐예요.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집주인들 헛돈 썼고요. 그 집주인 가족도 좀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나왔고. 제가 말씀드리면 더 큰 피해는 그 집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였거든요. 그냥 뭐 바로 나가야 되니까 부랴부랴 또 다른 전세집 찾느라. 근데 또 이게 씨가 말리게 되니까 전세값이 또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런 폐해는 또 세입자들도 고스란히 지게 됐었죠. 네. 그리고 실거주 여건이 안 돼서 집을 처분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업계 관계자들을 위하면요. 실거주 여행편이 안 되는 집주인들이 집을 판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집값이 1, 2억 원 뛰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정부 말을 따르다가 각종 세금과 복비, 재건축에 따른 프리미엄 등을 허공에 그냥 날렸다. 이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지. 이거 아니거든요. 네. 아니 좀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 백성이 아니냐고요. 그리고 부동산 커뮤니티에 그래서 행정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는 과태료, 벌금 이런 거 다 물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비등한데요. 다만 정부 정책은 이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재 법 쪽에서는 이게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렵다라는 또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